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복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8천원 정도 내리면서 가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밖의 오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권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 틀기 겁난다는 가정에서 반길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누진세 적용을 완화하기로 해 4인 도시가구 기준 월 평균 8천3백원의 전기요금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일부 산업용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용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요금 할인을 적용합니다. 업체당 연간 43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비율을 80%와 100%, 120% 중에서 직접 골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많이 뗄 건지 적게 뗄 건지 미리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틀리와 임플란트 시술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당초 만 75세 이상에서 오늘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해외 직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 기준을 물건값 기준 150달러 이하로 일원화합니다. 하반기 대구에서 달라지는 점을 볼까요? 교통 분야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8월부터 대중교통 운영 체계가 간선버스 중심에서 도시철도 중심의 지선순환 체계로 바뀝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급행과 순환, 간선, 지선 등 4개로 되어 있는데 간선을 다시 일반과 순환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지선을 다시 일반과 순환, 오지 등으로 나눠서 총 7개로 확대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시철도와 환승을 쉽게 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또 9월부터 티웨이 항공이 대구공항과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사이 전기 노선을 새로 취향해서 하늘길이 더 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전국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임산부가 조기 진통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도청 이전을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규모는 도지사실을 비롯해 6국, 3실, 3본부 등 본청 소속 전부서로 근무하는 직원만 1,4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경북도의회가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를 신청사에서 열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늦어도 11월 5일까지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늘 문경국군체육부대에서 대회본부 개소식을 갖고 현장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아래에 기획본부 5개 부서와 운영본부 4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총 인력은 220명입니다. 조직위는 또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스타일을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대회 홍보에도 착수했습니다. 울릉군이 사업비 100억 원을 되어서 지난해 7월 완공한 국내 유일의 해중전망대회를 오늘 정식 개정했습니다. 해중전망대는 전망창으로 수십 6미터의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방어와 복어, 돌돔 등을 중심으로 수중 생태계가 형성돼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관광객들에게 4천 원을 받고 울릉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지로 사실상 내정하고도 이달 말까지 약속했던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의 주요 정치인들이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해 향후 원전 건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입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의견 존중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던 강석호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원전 건설 계획은 반대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원전 유치를 진행해야 한다던 영덕 군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경제적 지원이나 안전성은 담보해 주지도 않은 채 재량권이 약한 자치단체장에게 맡겨놓고 있다며,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원전 유치 재검토를 주장해온 이강석 영덕 군의회 의장은 한층 힘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정작 영덕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다가, 최근 한수원 사무소부터 열어 반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원전 현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농번기에다 인구가 적은 지역특성상 아직 찬반 활동이 불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원전 건설 문제는 영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K리그 챌린지 2위 도전에 나섭니다. 승점 29점으로 리그 3위를 기록 중인 대구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19라운드 경기에서 승점 31점으로 리그 2위를 기록 중인 서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올 시즌 전 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FC는 베테랑 공격수 노병준을 앞세워 승리를 거둬 2위 자리를 뺏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채무 상원에 시달리는 6명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해 1억 2천만 원의 사기 대출을 알쓴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허위로 꾸미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위조하는 수법을 써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35%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2개의 주유소를 이용하며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린 카드전표를 지자체에 제출해서 7,2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화물지입차주 56살 박모 씨 형제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소유 화물차 9대의 경유주유량을 실제보다 2,3배 부풀려 카드전표를 작성한 주유소 업주 35살 이모 씨 형제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북농산물품재관리문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단수 속에서 370여 곳을 적발해 240여 곳은 형사 입건하고 130여 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